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9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삼성전자의 향후 30조원 넘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예상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본 그런 영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느새 어제죠 11월 28일 무려 1.96% 올랐습니다 1,400원이나 올랐죠 그래서 7만 2,700원을 달성을 했는데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보면 삼성전자의 향후 30조원 넘는 자사주 매입 소각 예상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평수일가의 12조 상승세 납부에 따른 지배력 유지 차원이라고 하고요 기존 지분율 5.45% 회복 위해서는 37.5조원 소각해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사주 매입 소각이란 자사주 매입 소각이란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사주를 사서 없애버린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하면 시장이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주당 가치는 높아집니다 또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죠 그리고 보통 자사주 매입 소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자사주 매입 소각의 가장 큰 목적은 경영권 안정화입니다 만약 적대적 인수합병 m&a가 발생한다면 공격자는 대상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요 기분률을 높일 수 있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목적은 주가 상승인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기업의 상황에 따라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정할 때는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사주 매입 소각은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와 주가 상승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기업의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해서 정리해 본 내용인데 삼성전자 향후 어떻게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난 한 거의 2년인가요 2년 동안 지지분해 했었죠 지지분했었죠 삼성전자가 저도 삼성전자 주주인데 어 이제 어떻게 보면 터널의 끝일까요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 오늘은 어제였죠 어제는 하만에 대한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좋은 뉴스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 잡을지가 관건인데 그런 부분이 잘 되면은 좋은 상승 주가 상승을 바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랜만에 올라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